여러분들께 브리핑할 사항이 있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일련의 변화들로 인해 분위기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 인성과 영빈은 신인류 연구를 위해 코펜하겐 연구소 기지로 떠납니다. 로운 요원은 위기관리팀에 합류하여 서울에서 구조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지금 우린 정의의 언더커버조를 꾸려야만 합니다. 재윤, 다원, 주호, 유태양, 휘영, 찬이 신체적 능력치 또한 평균 상의를 웃도는 요원들이니 수행 결과에 있어서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작전명 오브 나인, 임무 개시 명령에 대기하십시오.